여기는 나이트 웨이터야, 알았지? 웨이터들이 가장 중요한 게 술 따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술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, 멋있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팁이 달라진단 말이야 일단 내가 심한 마음을 보일게 너희들은 어떻게 따를지 한번 상상을 하고 있어봐, 알았지? 자, 음악 큐! 박수 한번 주세요! 어어어! 오오! 아아아아 Barroso 아, Spotify 야 봤지? 자, 첫 번째 주전 누가 할 거야? 그래, 등산 네가 한 번 해봐 아, 제가 왔습니다 너하고 있을 겁니다 휴이 됐지? 자, 맥주 여기서 그냥 따라서, 알았었으면 되고, 알았지? 자, 음악! 하나, 큐! 다 먹었어! 오, 좋았어. 오, 다 됐어. 오, 좋았어. 야, 준비됐지? 자, 뮤직 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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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stinskie.. 얼굴에다가 뭐 옳어. 좋았어요. 어쨌든 너희들 뭐 잘 맞고. TVN TV10 10. 즐거움의 시작. TVN.